2019년 8월부터 팔로우 해놓고 지금 채팅 3개 쳤는데 3개 친 게 엄준식이야? 하 진짜 평소에도 열심히 쳐주세요 다른 것도 치고 엄준식 했으면 내가 몰라 아무것도 안 치다가 1년만에 친다는 게 엄준식이야? 다음부터는 화이팅 크크크 이런 것도 많이 쳐주세요 아이씨 이거 내 건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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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을 잃어버렸습니다. 6일 동안 152판 했어? 응 와.. 총게이머 준비 혹시? 아니 불 따기 준비한다 오호라 맵진 않냐고요? 아 안 매워 안 매워 그냥 약간 블랙페퍼 그냥 후추 맛 약간 나는 거지 매운 건 아니야 후추가 와 후추가 대단해 보통대기가 아니야 어떤 동물이든지 기린이 얼탱이 없는 동물 같지 않아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유니콘이랑 기린이 있다 어째서 유니콘은 없고 기린은 실제로 있는 동물인데 존나 어이없지 않아? 봐봐 내가 만약에 외계인이야 내가 만약에 외계인이야 지구를 왔어 말이 뛰어다녀 뿔 달린 말이? 어 있을 것 같아 근데 시바 목이 4미터짜리 동물이 있을 것 같아요? 기린이 존나 얼탱이 없는 동물이라니까 어? 아니 진짜로 아니 아니 봐봐 상식적으로 봐봐 생각을 해봐 내가 생각을 해봐 어? 아니 생각을 해봐 기린이랑 유니콘이랑 둘 다 못 봤다 치고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기린이 존나 어이없다니까 그게 개강아? 음 Inc. 흐읕 클래거 시계 세워지 유리지 모바일 부동 등장 유리지 모바일 부동 등장 흐흑 지누개서 빙부는 돼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홍대리 대리 고마워 홍대리 대리대리 홍대리 대리대리 홍대리 고마워 홍대리 고마워 홍대리 맛있게 먹어 홍대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뭐야? 왜? 오빠 해줄까? 어우 요게 별로다 밥이랑 면이랑 어우 어우 다시는 이렇게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야! 그래가지고 그랬다니까? 이런 거 뭔지 알지? 고등학교 어! 아니 X발 그때 피판해 문의아인사라 그랬잖아 내가 뭔지 몰라? 어? 이러면서 여기 여자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친구 여기 앉아있으면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친구 뒤로 앉아있는 여자 이렇게 딱 하면서 아니 그렇게 하면서 걔가 그 걔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때 걔가 그렇게 잘못했었어 뭔지 알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어? 내가 그때 그랬다니까 그 새끼가 잘못해가지고 그때 그 싸움 난 거 아니야? 그때 팔방 그 개새끼 때문에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살짝살짝 어! 눈 마주치면은 그냥 막 얘기하다가 계속했다며 그렇게 된 거라니까 눈 마주치면 이렇게 그러면서 어! 그랬다니까 어!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은 거기 보면 안 돼 한 번 눈 마주치면 한동안은 거기 보면 안 되고 무슨 느낌인지 알지? 씻고 올게요 와! 그 참겹살을 한 입에 먹는다고 좀 힘들 거 같은데 오케이 나의 희생을 잊지 말아줘 어 나오지마 나오지마 야 죽겠다 야 어떡해 나 어떡해 야 뭐야 야 어떡해 여섯 마리 남았어 아이들 지금이 기회여 자유를 찾아 떠나 물 좀 꺼줄래? 나 방수 좀 잠시만요 네 가자 4분정도 2분정도 4분정도 3분정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후에 갈게 이따 저녁에 봐 진짜로 고라니들 중에 어떤 애들은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라니들 중에서 진짜 진짜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약간 소리를 울음소리를 아 진짜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형 또 뭐 잘못했어? 왜 이렇게 어두워? 치맛살은 구울게 치맛치맛 소리 났네 치맛치맛 누가 그래 하루아이 또 한글자막 by 한번쯤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어섯 그런지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